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x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x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m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자, 오늘 재밌는 음악을 들어볼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꼭 만들고 싶었던 비디오입니다. 오랜만에 릴나이트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King of rap의 프로듀서죠. 좋습니다. He and do라고 이렇게 있던데 해석을 해보니까 electronic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자, 저는 이 곡의 가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LK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제 비디오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10대나 20대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최고의 레트로 게임기는 바로 일본에서 나왔던 페미콤이었어요. 페미콤. 이 페미콤 게임기는 가정용 게임기의 혁명을 갖고 온 게임기였고 이 페미콤 안에 바로 전설적인 게임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바로 닌텐도에 슈퍼마리오가 있었고 뭐 닥터마리오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LK가 가서 얘기하는 뭐 콘트라 뭐 WWF레슬링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즐겨했던 게임 중에 그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에 하나에 쿠니오가 등장하는 격투 게임들 있어요. 아니면 스포츠 게임들. 쿠니오가 등장하는 게임들은 다 있거든요. 드래곤볼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게임들의 추억이 바로 이 페미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16비트 게임기 슈퍼 페미콤까지 나오게 되었죠. 지금 LK의 오늘 제가 리액션한 디앤뚜의 이 아트웍을 보시면 저 게임은 이제 초창기 8비트 게임기인 그 페미콤을 저렇게 패러디해서 만든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LK가 이 게임에 대한 추억이 있는 가사들을 쓰는 게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다른 래퍼들한테는 느껴볼 수 없는 그쵸? 사실 요즘 그래요. 레트로한 이 열풍이 불고 있는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 시기에 옛날 게임들이 다시 또 재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도 스트릿 파이터 2 공식 머천다이즈 티셔츠입니다.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 스트릿 파이터 출시 20주년인가 25주년 기념으로 제가 어렵게 구입한 한정 티셔츠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 게임들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어서 어 이 비디오는 반드시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아 레트로 게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니 야아 놀랍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 전설적인 래퍼인 비기의 주시 같은 곡에도 슈퍼닌텐도 세가 제네시스라는 말이 나오면서 뮤직비디오에서는 이제 지인들끼리 스트릿 파이터 2를 플레이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슈퍼닌텐도 세가 제네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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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다 힙합에서도 멋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엘케이의 디엔드 비디오를 음악을 들어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야오케이 레츠 게르 툴 아 이 신디사이드 소리 좋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엔앨리 차파 바이브에요 엘 야 마리오 생각나지. 약간 그런 것 같아 LK가 말하고 싶었던 거 그때 당시에 게임을 즐겨했던 추억을 되살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페미콘 게임을 접한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마약 같은 거였어요 이 게임만 하면 공부도 하기 싫었고 학교도 가기 싫었다고 맞아 버튼 4개짜리 조이스틱이 참 그때는 참 그립지 저는 래퍼들이 뭔가 새로운 바이브를 갖고 오는 걸 좋아하는데 진짜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바이브야 야 레트로 게임에 대해서 얘기하다니 아 진짜 이건 진짜 창의적이에요 비트도 심지어 높아잖아 확실히 이분도 오지는 오지예요 역시 랩할 때 여유가 있어 닥터 마리오도 많이 했었는데 아 이거 미쳤는데 뮤직비디오 있으면 더 멋있겠다 좋아요 좋아요 요즘 뭐 래퍼들 가사에 마리오에 비유하는 가사들도 있고 드래곤볼의 고코에 대한 가사들도 있고 옛날 애니메이션 혹은 레트로 게임에 대한 향수들을 느끼게 하는 가사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하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뭔가 사람들한테 신선한 표현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이 곡이 약간 그런 곡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닌텐도의 페미컴 게임을 알고 있고 그때 게임들을 즐겨했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바이브가 어떤 바이브인지 잘 알 것이고 굉장히 멋있는 바이브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페미컴 게임도 했던 사람이고 세가 제네시스 게임도 했던 사람이어라서 마리오 게임도 굉장히 즐겨했을 뿐만 아니라 소닉도 열심히 했다고요 그때는 진짜 와... 요즘은 뭐 이런 MMORPG 게임들이 난리지만 그때 그 바이브는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지 아 LK가 정말 요즘에 와서 하이팜 바이브로 돌아온 이 레트로 바이브의 어떤 좋은 소재를 이 곡과 함께 가지고 온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